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세월 따라 흐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인생 따라 흐르는 것이 세월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요. 우리 현재 삶에서요. 혹여 만족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삶이란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일 일이 보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편으로 또 밤새워서 고민을 한다라고 해서 당장 뭐 뚜렷하게 나타날 것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는 그런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서 그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어떠한 여건과 환경 또 가족들이 혹여 힘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사랑을 하고 소중하게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바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우리 단 한 번뿐의 삶이기도 하지만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는 바로 내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죠. 설령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께서도요. 설령 목숨을 대신해 준다라고는 해도 인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또한 우주 삼남 안상의 이치를 깨우치셨다 하는 부처님께서도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어떤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한 방법, 편안한 방법, 극락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알려주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우리 자신이지 부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설령 우리가 겪는 삶이요. 자신에게 좋은 삶이 되었든 나쁜 삶이 되었든 모두가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이니까요. 어차피 되돌릴 수가 없다면 당당하고 꿋꿋한 그런 후회 없는 삶으로서요. 또한 최선의 삶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에서요. 흔히들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는요. 성공의 싹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생에서 힘들다라고 해서 만일에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만큼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다라고 할지라도요. 행복을 느끼셔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묘년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보람되고 값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고 청주에 제가 관음산자비정사 포교원을 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 또 법문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는 분들 또 타중교에서 이적해 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반가워하셨던 분들 모두가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의 방법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묘은 마무리 짓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아미타경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미타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임진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무리하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188회차 꽤 많이 했죠. 4년 가까이 하갔는데요.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공입니다. 지난 시간 까지는 무상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고요. 무상의 이치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이치 변하는 이치를 알면 우리가 걱정 관심 고민 해서 벗어난다. 변하기는 하지만 본래는 고요정매라는 이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고요. 오늘은 불설 아미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설 아미타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인데요.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는 이제 불설 아미타경이다. 라고 하면 무문 자설경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미타정토 삼부경이다. 표현을 하지요. 미타정토 삼부경이다. 표현을 하는데 정토종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미타경을 근본성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이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경전이 불설 아미타경인데요. 이 아미타경을 근본성전으로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정토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토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지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상주한 어떤 아미타 부처님을 신앙에서 선근공덕을 쌓고요. 또 한 마음으로 아미타부를 부르면 어느 누구나 극락세계에 황생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요.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니까 분명히 극락정토가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되지만 사실 어떤 어원이나 여건을 살펴보면요. 과거 인도에서 낮에는 좀 덥지요. 저녁때는 선선하고 밤에는 좀 찬데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저녁때 좀 땀이 식혀갈 무렵에 아주 몸에 적합한 온도로서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아주 시원함을 느껴요. 그럴 때에 서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황혼이 드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웅장함과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걸 느끼는데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하루에 일을 쉬면서 느끼는 이런 감정 편안함 행복함 또 집으로의 어떤 귀가에 대한 그런 하루의 열망 행복감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서방의 하늘을 바라보니까 황혼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저 끝으로 가다 보면 이와 같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끝 끝자 즐거울 낙자를 써서 극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방으로 서방으로 항하사 한없이 끝까지 가면 거기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극락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는 틀림없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성취를 시켜주는 그런 부처님이 계시지 않겠냐 하는 염원 속에서 형성되신 분이 바로 아미타불이 단 얘기 그래서 아미타라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는 극락 끝으로 가면 아주 즐거운 곳인데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라고 해서 깨끗할 정자 흑토를 써서 우리가 정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서방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을 부르면 누구나 극락세계 왕사한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불설아미타경 인데요. 냉렉히 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니까 있기는 하겠지만요. 극락과 지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요. 극락이라는 것은 편하고 다 좋은 대로 이루어지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반대로 어때요? 땅지자의 가치록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죽어서 갇히는 것을 우리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언어로 보면 땅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답답함 깜깜함 아주 어두움 막막함 이런 삶을 우리는 지옥의 삶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옥의 삶 그죠? 고통받는 삶 괴로운 삶 그래서 극락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언으로 봐도요. 서쪽으로 끝으로 가면 이렇게 좋은 세계 그래서 극락 땅속에 묻히면 지옥과 같이 깜깜한 세계 땅속에 가치록 아니에요? 땅 진짜? 땅속에 갇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으면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다는 어원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즐거움은 극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괴로움은 지옥이고요. 그죠? 극락과 지옥은 바로 마음에 있다. 정토와 예토는 바로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미타경이라는 것은 달리 소무량수경 또는 소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무량수경은 달리 대무량수경 대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미타경을 소무량수경이다 하니까 관무량수경을 달리 대무량수경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미타경이라는 것은 무량수경을 간결하고 아주 유려하게 유학을 해서 또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는 그런 경전인데요. 아미타경을 보면 먼저 극락세계가 아주 매우 장엄함이 훌륭하다라는 것이 설해져 있는데요. 바로 그것에는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가 없고요. 부채님의 광명과 수명을 헤아릴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옥아기 축생도 우리가 흔히들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 속에 살고요. 번뇌 속에 살면 그게 지옥이지요. 또 아규라라고 하는 것은 탐욕중생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목구멍은 바늘기만큼 작고요. 또 배는 수미산만큼 크다. 드럼통만큼 크다. 그래서 넘어가는 건 없는데 뱃속에서는 항상 굶주림과 허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고통을 죽어서 받는 것을 우리는 아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업장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의 생을 버리고 축생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서 업장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냉정히 보면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학이 축생을 뜻하고요. 삼선도다라고 하는 것은 천, 하늘이나 수락, 신선세계, 또 인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삼선도라라고 해서 사막도, 삼선도에서 우리는 육도를 윤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꼭 가는 곳만 지옥학이 축생이 아니고요. 고통 속의 삶은 지옥이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원만하게 안 되고 돈이 안 벌리고 배고프고 금지르고 어려움 속에 살면 그 자체가 악의의 삶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 지혜롭지 못한 결과를 얻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됐다든지 돈을 잘 갚을 줄 알고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라고 하든지요. 뭘 잘 이루고자 할 줄 알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든지요. 이게 전부 인과의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것 아니예요. 원인과 결과의 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어리석음이다 표현을 하고요. 어리석은 그런 중생을 우리는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축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삶을 사람은 사는 사람은 축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소나 말처럼 이리야 그럼 이리 가르고 저리야 그럼 저리 가니까 사람 가운데서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안 하고 축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벌거지로 벌레로 볼 수도 있죠. 또 사람이 하는 도리 가운데 옳은 일을 하면서도 이야기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이다. 또 사람으로서 지혜로울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지옥악이 축생의 삶이 그런 사막도가 있고요. 또 삼선도 가운데에서 사람의 삶이 우리는 흔히들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몰라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여러분들 공덕이에요. 큰 공덕입니다. 우리 불가해서 맹구멍으로 표현을 하지만 유럽에서는 침팬지가 컴퓨터 자판기에 이렇게 무대보로 글을 쳐가지고요. 세익스포의 원작 한 권 정도를 오자 탈자 없이 한 권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뜻대로 안 해준다라고 속상할 것이 아니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 은혜를 가히 갚을 길이 없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공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가운데서도 우리 보살님들이 조금 거사님들에 비해서는 죄송하지만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우를 크게 못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배움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렇고요. 또 남자분들은 평생 자기 집에서 사는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조금 살다 보면 시집을 가서 남의 집으로 가게 되고요. 이름도 성씨도 몰랐던 그 가족들을 보필을 하게 되고요. 또 임신의 고통을 받지 않아요. 화장품도 제대로 못 쓰고 옷도 작아서 못 입고 무거운 몸을 해가지고 다니시면서 또 애기를 출산하시면 애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대근하고 힘이 드셔요. 남자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거 보면 남자들보다는 좀 공덕이 적어서 그랬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약사여래 부처님도 12가지 원을 세우셨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보살님들 사는 게 힘드시면 어때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하고 원을 세웠는데 여러분들 남자로 꼭 태어나고 싶다 안 태어나고 싶다 라기보다도 평소에 삶에서 공덕을 좀 싸면요.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죄업을 많이 짓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천수라인 축생아귀 지옥의 육대윤회가 가운데서 가축하고 우리 사람은 한 단계 차이잖아요. 한 단계 그것도 이제 우리 보살님하고 개하고는 한 끗 차이라 그러는데요. 개는 이제 금방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러죠. 사람의 습성을 배우려고 사람이 먹는 것도 먹고요. 또 반대로 우리 보살님들은 어때요? 하나 잘못하면 개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의 습성을 배우고 개의 삶의 방법을 눈여겨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해서 보진탕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바로 사람이 먹는 것을 먹기 때문에 육질이 사람이 육질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금방 사람이 될 건데 사람의 습성을 가졌는데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우리 보살님들은 강아지들한테 잘 대우해 주셔야 돼. 자칫 잘못했다가 어때요? 강아지가 사람이 되고 우리 보살님들 강아지가 되면 반대로 혼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잘 하셔야 돼. 꼭 강아지 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공덕 지으시면서 사는 게 좋지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아미타경에는 지구과기 축생의 사막도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극락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아미타불을 계속해서 연불을 하면 살아서는 극락과 같은 편안함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미타불을 계속 연불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미타불만 계속 반복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연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전구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광명지는 아니면 심메장구 대다라인 나무라 다나라라 이런 걸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연불은요. 생각염자에 부처울자. 그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계속해서 연불을 한다는 것은요. 아미타불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떠한 사상으로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48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되새게 알아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세운 48가지 원을 우리도 각자 세워서 아미타불 부처님과 같은 마음가짐과 말과 행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극락과 같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나무아미타불 만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어요. 바로 연불이에요. 연불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해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해서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과 똑같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불이에요.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이게 연불이지요. 뭐 그냥 경쟁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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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불이 아니어요. 생각량자 부처불자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죠. 꼭 더 왕상하게 해달라고 빌고 그러지만 빌어서 되는 건 아니어요. 부처님께서 열애의 직연을 보이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중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어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죠. 우리 대신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 분은 아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빌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고 아미타불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지장보살이 되고 간센보살이 되어서 주변 사람이나 또 이웃 친지 부처님께 그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을 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임종시에는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임종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만인들한테 다 존경을 받잖아요. 편하나 묻잖아요. 그것이 바로 극락세기구 열반정토 아니어요? 그런 삶을 살면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살아서도 이미 극락에 왕생하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살면 그게 극락 아니어요?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는 바로 아미타불이 법장 모살이었을 때 48가지 원을 세워서 누구나 자신의 원력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행을 하는 자는 반드시 구제를 해서 극락세기에 태어나게 하리라 하는 맹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세우신 48가지 원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서 깨쳐서 행해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극락세기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의 수행을 거쳐서 소원을 성취하고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건설하게 된 이유 또 그 과보를 설명하고 과무량수경에서는 그것이 설명이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극락정토를 건설하게 된 이유와 과보 또 아미타경에서의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한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부처님의 광명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 한량이 없고 시방을 두루 비추어도 조금 더 장애가 없게 하기 때문에 아미타라고 한다 서라고 했지요. 조금 더 장애가 없이 걸림이 없이 무해심으로 무해행으로 중생들을 이끄는 분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이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이 마흔여를까지 원하셔서 부처가 되시고 아미타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다 극락국제 이루게 되죠.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세계가 극락정토 아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미타 부 라는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내어서 지극정성으로 극락세계에 나기를 원한다면 극락세계에 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불행만 계속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행복함만 들어와요. 어느 분이 그렇지대요. 웃다 보면 웃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행복함을 느끼다 보면 행복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매사를 네거티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속상해하고 팔자 탓을 하고 주변 탓을 하고 저는 간혹 보는데요. 자식들이 부모님 원망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철이 없을 땐 부모님께 대한 고마움보다는 이것 좀 해주지 저것 좀 해주지 하는 마음속에 영원히 많았고요. 바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보다는 안타까움이나 싫음을 많이 느꼈던 입장인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그 자체도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제가 살아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걸 겪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아무리 살기 힘들다라고 하더라도요. 지옥보다 축생보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난 죽겠어 또는 너무 늙는 게 속상해 이런데 각기 저마다의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움이 있어요. 세 살은 세 살 때 열 살 때는 열 살 때 스무 살 때는 스무 살 때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요. 어느 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자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야 스무 살짜리가 그러면 30대 난 결혼 정령이니까 내가 행복해 그리고 어떤 얘기는 난 두세 살뿐이 안 먹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변에서 해주더라 이뻐해주더라 그래서 내 나이대가 제일 좋아 하는데 어떤 노보살림이 그러더러잖아요. 세상을 살고 보니까 좋지 않은 때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처처가 다 뭐예요? 우리가 극락이 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기쁨이 있을 땐 그 기쁨이 있는 대로요. 괴로움이 있을 땐 또 괴로움이 있는 대로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기쁨과 괴로움을 어떻게 겪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과연 악위가 된 들 그걸 알겠으며요. 축생이 된 들 그것을 알겠으며 또 땅속에 묻히거나 지옥에 가 있는 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겪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나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여행을 가서 많이 보고 많이 겪는 것이 똑같은 돈 드리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도 다 겪고요. 가진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다 겪어보고 본전 뽑는 삶이 되겠죠. 그런 삶을 우리가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극락이 되기도 하고요. 정토가 되기도 하는 것이 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원력으로 인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극락으로 태어나게 한다라고 했고요. 또한 아무리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미타경에 보면 사람의 근기를 아홉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생, 중생, 하생 해가지고요. 상생 가운데서도 상품, 중품, 하품 중생에서도 상품, 중품, 하품 또 하생에서도 상품, 중품, 하품에서 상생의 상품은 지극히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상생, 상품이라고 그러고요. 또 주변에 어려움을 주고 자기를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치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하생의 하품이지요. 제가 저 위로는 원주에서부터 아래로는 청송이교도소까지 다녀보는 가운데요. 정말 청송이교도소 독방이 참 많아요. 거기 가보면 제가 그래도 교도소를 많이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자부를 했었는데 청송이교도소 자매 어떤 여건이 돼가지고 제가 한 10여 명 자매를 맺어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사고는 똑같은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제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은 대화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승리의 신분으로 갔는데도 누가 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와서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요.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래요.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잘못을 진 사람들은 떳떳하게 세상에 다니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나빠서 잡혀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았고요. 또 나가면은 누구 그냥 안 둔다.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왔다. 누군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증오심인가 어떤 그런 원증심이 굉장히 많이 심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마저 느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밖에 나오시면 어때요. 언제가 출소일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제 측근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 봤는데 교도소에 언제에 나온데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고생했어. 그래 축하여 어서와. 그래 우리 모래도 하자. 이렇게 따독거려주는데 심하면은 어때요. 누가 나온다라고 하면 집집마다 다 전화를 합니다. 전국에서 해서 야 암흑애가 나올 때가 된데 언제 나오는데 아이고 벌써 그렇게 세월이 같아. 큰일 났네. 하고서는 비상이 걸리는 집도 있어요. 다 비상경계 조심해. 문단속 잘하고 큰일 났네. 우리 주범은 어떡하지. 집집마다 다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런 삶이 하생의 하품이에요. 하생의 하품.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리 하근기의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부를 생각하고 그 이름을 열 번만 이래도 외운다면 그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하고 아미타경에서는 선에 났어요. 그러면 아미타부를 열 번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열 번의 마음을 우리가 백겁적 집죄 일념 돈탕 이라고 했어요. 백겁 또한 쌓은 죄업도요. 한 생각에 없애진다라고 했어요. 금을 하물며 내가 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원을 아미타부를 열 번만 읽는다.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열 번 정도씩이나 되뇌어서 아미타부처님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뭐예요?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너무 쉽게 의존을 하고 너무 쉽게 기대고 있어요. 항상 보면 아이고 부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기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신앙적인 기원이에요. 신앙 신을 섬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다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부처님께 빌고 보살님들께 빌고 매달려서 이루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세월이라는 것은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시간 속에 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또한 흔히들 우리는 세월이 더 덥다 라고는 하는데요. 세월이 더 덥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더 덥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 새해가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해가 새것과 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마음이 새해 흔해를 분별하는 것이고요. 돈이 우리가 좋고 나쁘고 따지지만 사실은 돈이 좋은 돈 나쁜 돈 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돈을 보고 좋다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갖고 있는 만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보편적으로 좋은 집이나 큰 집을 지니고 사는 것도 좋지만요. 이왕이면 우리 불자님들 얼마나 큰 집이냐보다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냐 하는 것이 더 큰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2011년 신묘년 저물어가는 한 해 내년 2012년도 부자가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계획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두 손 합장 바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